나연언니 가! 나연언니 가! 나연언니만 맞춤 쳤어 귀여워 근데 귀여운 맞춤 했어요 근데 나 들었어 하는데 내가 여기 뻣이 뒤에 있을 때 나 할 수 있어 다 알고 있어 누구야? 나 열심히 잘해 이러고 누구야? 이러고 있냐면 저쪽 라임이 아 진짜 누구야 이러고 있는데 나영이도 주게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아 아까워 아쉽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나영이 흙집이었어요 누가 내 놀이 다 나잖아 안 돼요? 하신 분 아니에요 하신 분 아니에요 언니 나 죽는거야? 뭐야 뭐야 왜 쳐져 갑자기 왜 여기를 왜 맞춰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오늘 여자 사쿠킹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핵시 대박이에요 이거 핵시 막차가 몇신데요? 다 다른데 10시 반 10시라고요? 네? 10 몇시에요? 지금 몇시에요? 지금 9시 47분 아니에요? 45분 몇시에요? 11시 10시 근데 오늘 저를 마리텔 아 그렇죠 여러분 마리텔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오늘이게 더 재밌어요 저번에 사실 1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2부 때는 그보다 멤버들하고 영상통하고 하고 맞아요 저 노래도 골랐잖아요 생방송으로 남았어요 저희 그때 생방송 그거 하고있을 때 저희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나쁜게 저희거 안보고 하이라이트 선배일거 같아요 맞아요 너무 못생겼어 하이라이트 선배님분들이 저희 라디오에서 엉뚱해주셔가지고 너무 짱인거 같아요 인사 잘한다고 저희가 방송국에서 안녕하세요 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번이나 오신건지 정말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대구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대구이게서 대구에서 이렇게 기다리셔서 대구이게서? 대구에서 기다려주셔서 한 번 한 번 더 진짜 감사합니다